너무 서저런 것 같긴 한데요. 이러다가 잘못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. 지금은 이모가 아저씨 싫다고 하지만 이모는 제가 좀 알거든요. 저도요. 진짜 마음이 안 들고 싫었거든요. 큰일자 좋다고 우물도 사주고 숙제도 할 수는 해줘 꽉 주고 그러는 거예요. 걔가 눈을 좀 눕거든요. 아, 들어보세요. 짝꿍이 저 막 좋다고 그런 거 막 주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. 사람 마음이 그런 거라니까요. 그러니까 계속 좋다고 하면서 잘해주면 이모 마음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. 전 그래도 아직은 아저씨 팬이라서 이런 말도 해주는 거예요. 잘 좀 하세요. 잘 좀 하세요. 제가 아저씨 팬이라서 αν encountered